가가온센역 안녕하세요 썬TV 썬무브의 세계여행입니다. 가나다와 구경을 잘하고 가가온센으로 이동합니다. 특급열차를 타면 30분도 안걸립니다. 오늘은 가가온센의 루리코 요칸에서 하루 숙박할 예정입니다. 가가온센역에 도착했습니다. 신칸센 가가온센역 공사가 한창입니다. 안그래도 가가의 인기 요칸은 예약하기 힘든데 신칸센이 완공되면 더 난리 나겠네요. 역에서 6항까지는 송영버스가 있습니다. 예약은 필요 없고 정해진 시간에 오고 갑니다. 역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가가온천은 1300여 년 전인 8세기 순례를 하던 불교 승려가 발견한 온천입니다. 그때부터 일본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소아촉진, 근육통 및 피부질환 완화와 같은 치유의 효염을 지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가가온천은 야마시로온천, 야마나카운천, 아와즈온천, 가타야마즈온천 이렇게 4곳의 온천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는 루리코 요칸은 야마시로온천 지역에 있는 4성급 요칸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 있는 일본 전체 요칸 순위 7위인 유노쿠니 텐쇼에 가고 싶었으나 이날 완전 만실로 예약이 불가능해 그 옆에 있는 같은 4성급인 루리코 요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루리코에 숙박을 하게 되면 걸어서 5분쯤 떨어진 자매 요칸인 4성급의 하토리 요칸의 온천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군요. 하지만 썬부부가 숙박한 날 마침 수학여행으로 전관 예약이 돼서 하토리의 온천은 가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전날 일본 요칸 전체 1위인 카가야 요칸에서 숙박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 루리코 요칸에 만족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카가야 요칸에 관한 영상 올린 것 있으니 꼭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역에서 약 15분 정도 걸려서 요칸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라운지에 앉아서 가져다주는 다과를 먹으며 기다립니다. 방으로 왔습니다. 약 10조짜리의 다다미 방으로 별다른 장식이 없이 간결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다 없어버렸습니다. 멋있지는 않지만 시내가 보이는 답답하지 않은 전망입니다.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 이런 거 류칸에 있는 거의 드물다. 이야, 금 거 좀 봐라. 어, 이거 무겁게. 어휴, 어휴, 꾸떡도 안 한다. 이거 좋다. 화장실, 세면대, 욕조입니다. 항상 온천이 저희 썸보비의 주 목적이므로 얼른 온천을 하러 왔습니다. 남성 대욕장입니다. 남성 야외 노침탕입니다. 별도로 있는 사우나입니다. 여성 대욕장입니다. 여성 노침탕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샴푸, 린스 등에서 맞는 걸로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온천역이 끝나면 자판기 위에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전세탕이 여러 개 있지만 유료라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류칸 선택 시 전세탕이 무료인 곳을 선택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가족이나 부부가 같이 심심하지 않게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 시간이 남으니 류칸을 구경해 보아야죠. 안내도를 보니 꽤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에는 야식 먹는 식당과 전세탕들이 있네요. 1층에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는 무료 다가가 있습니다. 노장게스라는 극장입니다. 입구가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기념품 샵이 있구요. 일본식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조격탕도 있습니다. 조격탕도 있습니다. 1층 로비의 모습입니다. 이건 바깥에서 본 류칸 모습이구요. 9시부터 북연주가 있다네요. 구경하러 와야겠습니다. 저녁 가이새끼네 2층 템표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테이블에 먼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전주를 한잔 마시고 여러가지 전체 요리를 맛봅니다. 회가 나왔습니다. 생선찜 요리이구요. 잎으로 쌓은 생선요리입니다. 이건 샤브샤브인 듯하지만 한 번에 때려넣고 전골을 만들어 먹습니다. 면사리도 넣습니다. 밥은 즉석에서 지어서 먹습니다. 생선으로 끓인 지디가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후식으로 식사를 끝냅니다. 저녁 온천을 한 번 더 해주고 시간에 맞춰 공연을 보러 나왔습니다. 공연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준이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와 분위기는 제법 재미가 있더라구요. 아침 식사도 저녁과 같은 장소에서 뷔페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준이 그리 높은 크기 맛있게 해주세요. 이쪽은 고기와 함께 지금 잘난 후에 고기와 함께 이렇게 한 쌍 차려먹고 커피와 후식까지 이제 류칸 사진도 좀 찍고 나서 환송을 받으며 가가온센역으로 송영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대박 나가시마 온천과 재미있는 놀이공원은 물론 대형 아울렛까지 즐기는 호텔 나가시마의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부부의 세계행 가가온천 누리꼴 육칸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